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지금 범민주당의 의석이 180석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30석을 빼고 151석만 있어도 본인은 성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의 계산에 동의를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150석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민주당 대표였으면 제 생각에는 151석이 아니라 160석, 170석이라도 목표를 잡을 수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다른 걸 다 떠나서 조금 전에 성치훈 부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속이 좁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옆에 계셔서 죄송하긴 하지만 성 부위원장이 참 속이 좋은 분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다른 걸 떠나서 법인카드로만 과일을 1천만 원어치를 갖다가 사먹은 사람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지금 민주당의 대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당이 어떤 당입니까? 초현실적인 당이잖아요. 그런 초현실적인 당에서 151석을 얻게끔 우리 국민들이 다들 그렇게 속이 좋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잘 아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151석이 목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